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20%가 되지 않습니다. 대법원이 악질 범죄자는 벌금형 없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윤상문 기자입니다. 발신 번호를 숨긴 채 전 여자친구에게 열흘 동안 134차례 전화를 걸고 집 앞까지 따라다닌 스토킹 범죄자. 1심 법원은 집행유예로 풀어졌습니다. 헤어진 뒤에도 따라다닌 게 문제였는데 법원은 황당하게도 과거 사균 사이였다는 점을 처벌 수위를 낮춰준 이유로 들었습니다. 지난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시행 뒤 2년여간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3406건. 4분의 1은 벌금만 냈고 3명 중 1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. 실형은 18.7%에 그쳤는데 범죄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.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처벌법 시행 2년 반 만에 처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 일반 스토킹은 최대 징역 3년까지 흉기를 가졌다면 5년까지 처벌하는데 기간이 길거나 수법이 악질인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만 선고하기로 했습니다.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만 예외적으로 1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피해자가 집을 옮기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피해를 입으면 가중 처벌하고 법원에 공탁금을 맡겼다고 무조건 선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 양형위원회는 또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최대 징역 18년까지 기술 유출 범죄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했습니다.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. 10억 원이 넘는 마약 사건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한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. 법관이 이 양형 기준을 따르지 않을 때는 판결문에 반드시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.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.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.